마이네미스 니노 마시무스 카이저 쏘제 쏘니아또르 아 영어가 거기 몇개가 들어갔죠 니노 니노 마시무스 마시무스 카이저 쏘제 쏘니아또르 쏘니아또르가 그 영어인가요? 예예예 카이저가 무슨 뜻입니까? 카이저 쏘제 카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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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제 무슨 뜻이냐고 마시무스는 무슨 뜻이고 학교는 다녔냐? 학교 다녔어 아 좋습니다 노래는 뭐야 노래는 로맨트의 대명사 아니야 야 마시무스는 완전 전투의 끝이야 전투의 끝이야 영화 영화는 영어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미리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어 실력은 형편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씩 말씀을 드리면서 황명수 씨 유명 브랜드를 만든 디자이너들이 너무 좋아요 악마는 프리다를 입는다 악마는 프리다를 입는다 프리다 프리다 안녕하세요 프리다에요 프리다 프리다 변가요? 안됩니까? 박구리다 좋네요 박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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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글레 추 레이셔 박구리다 콩글레 추 레이셔 악마는 프리다를 입는다 박구리다 난 악마의 승이야 믿어 뭐 믿어? 아버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박명수 씨의 어머님 아버님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구리다 박구리다 나는 룬 마이라미 무슨 룬이에요 룬이 어울리는 거네요 룬이는 무슨 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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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누나 룬이 룬이 13세 이것도 수리듬 얘기하는 거 봐 윈저? 윈저? 아 씨바스 대갈 씨바스 대갈 씨바스 대갈 씨바스 대갈 아니 어 오 출ез 질레이셔 감기해 출레이셔 컴라 레이셔 수바레이셔 네 좋은 거 나왔잖아요 그래도 부럽다는 그게요 그럼 미스터 씨바스 대갈 스티바스 대갈 여기서는 캐릭터가 최고죠 시바스 대갈 너무 부러워요 나 지금 내가 죽어도 너무 아깝네 나 가지면 안 돼요? 난 안 될 거야 아니 그 상상도 하기 프로그램 보면은 결명 부르는 코너 있잖아요 부릅뜨니 숲이었어 부릅뜨니? 부릅뜨니 숲이었어 산티리아 산티리아 노웅철씨 산티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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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굴이나 신 박굴이나 시바스 대갈? 산티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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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노마스 미스카이 야 줄여 줄여 나 해야 돼 이거 지금 오다 보니까 써두고 지 이름 부르고 있잖아 지금 저는 뭐라 할까요 아나운서 아나 아나운서 하나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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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렇게 후배의 부탁을 맡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생각을 좀 충분히 하시는 거. 저는 평범하게요. 정말 다들 너무 지금 독한 거 하고 있습니다. 정현돈의 형, 정현돈. 그러면 형돈정, 형돈정. 정브리카스테레이셔. 와, 형돈정. Congratulation. 형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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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아니, 이게 언제 쪼 겁니까? 아니, 의자를 왜 빼시는 거예요? 저쪽으로 옮겨 놓쳤네.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꾸 이러시면 저 진짜 가만 안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나갈 거예요. 어딜 나가요? 어떻게 해? 역시 안 왔습니다.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우리 하천억대 친구들이에요. 왜요? 왜요? 아, 친구들 어떻게 해요? 왜요? 아, 좋은 말씀이세요? 더 새롭게 떠오르는데 아이티 없게. 아이티 없게. 아이티 없게. 가르시아라보네요. 뭐라고 해요? 어디서 있었어? 목소리 하나 아니에요? 듬뿍, 듬뿍, 듬뿍. 어디? 무슨 날씨였어요? 말을 걸고 오셨나요? 아, 이 아담하다는 스타일이 좀 모르시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노웅철 씨는? 저 매튜이라고 해요. 예? 매튜. 매튜 스펠링이 뭔가요? 엠까지 말하면 아실래요? 엠까지 말하면 아실래요? 엠까지 말하면 아실래요? 혹시 매튜 매튜 홈 매튜 아니에요? 아, 아웃사이드네. 아, 저는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하네요. 정말 아담하다. 정말 개그 아담하네. 많은 사람이시고? 저는 지제이예요. 지제이요? 지제이요. 저즐? 저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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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밀리예요? 예? 자밀리예요. 저 여자 이름이죠. 자밀라네. 자가 저 네임이. 앤드류. 파인 땡큐. 앤드류? 저기, 벌써 아침인데 도그오일 올라오라고. 아유, 유재기야. 우리가 지금 에디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각자 출신 학교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유, 중요하죠, 중요하죠.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어, 저는 어... 에어 하이스쿨. 아, 공항고등학교. 아, 공항고등학교. 죽었어. 죽었어. 그러면 형님, 우리가 실제로 하나가 해준다면 둘이 등장해볼게요. 그래, 해봐라고.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하야, 네가 해봐봐. 어울리네. 어, 이거 괜찮은데? 엉클, 관, 자이언, 바바지녀, 짙새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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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짙새릉. 약간 짙새릉. 아, 짙새릉. 영어, 영어. 나 넌 니! 니폼 리버! 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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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장갑 형제 집샘! 집샘! 야 이거 여러분 보다 울샘! 집샘 노매맨 집샘 노매맨 집샘 노매맨 장모 반대 뭐야 장모 반대 장모 반대 장모 반대 장모 반대 장모 반대 장모 반대 드디어 반대 오케이 오케이 이제 드라마 가보자 미스터 뭐야? 저쪽 아래 저쪽 아래 저쪽 아래 어 알았어 일단은 일단 만들어 일단 만들어 이메일 이메일 더블위더블 저쪽 알았어 알았어 형 저거 제가 상표 등록 좀 해도 될까요? 나 아까 이딜 스타일로 해서 러시아식으로 할까? 뭐? 이스키 이스키 러시아식으로 러시아식으로 그냥 러시아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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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저쪽 아래야 괜찮아 좋아 좋아 괜찮아 야 이거 어때 캐릭터인데 야 봉철이 봉철이는 뭐 나는 섹시한 캐릭터니까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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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중할 것 야 이거 앞에서부터 봐라. 미스터 섹시 빰 먼지 락 야 저거 좀 바꿔주죠. 왜? 홍철이한테 너무 너무 까지잖아. 점점 세진다. 점점 세진다. 아 이거를 이렇게 부드럽게 안 하고 길이가 없는데 맥스! 입다덩이 승리! 아우! 자 이거는 손으로 사는게 아 좋아요! 이렇게? 아 좋아요! 아 손으로! 특히 장명이라고 봤는데 이름 같은 걸 잘 지어요? 네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본인 이름도 본인이 지은 거예요? 네 개명했어요. 아 그래요? 정영돈씨 그 개그맨 정영돈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도 지금 쌍둥이를 지금 출선로 앞두고 있잖아요. 그 쌍둥이 혹시 이름 한번 장면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아 좋아요.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정영돈씨가 쌍둥이예요? 딸? 몰라요. 딸 둘. 잘 몰라요. 오케이. 리오 레이비가 알아서 좀 지어주세요. 정중성. 그러면 첫째 딸부터. 네.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자 두번째 둘째는! 정발산 기습 정발산 기습 정발산 기습 꼼 발렘 세탈 영부인 인사 잘해! 정발산 정발산 기습 꼼 발렘 세탈 영부인 인사 잘해! 아아 혹시 정준하씨도 결혼했는데 혹시 2세를 낳는다? 하면은 정준하씨는 어떠한 경우에? 정준하? 딸일 경우에. 정준하 별로 안좋아요. 매력없습니다. 완전 똥이에요. 정수리 똥냄새! 딸이죠? 누구 딸은 지금 닭 닭 박기숙 발렘 세 유농 쨍! 영부인사 개브레이 자 우리 정과장 축하합니다. 얼마전에 등 남아있습니다. 아 예 아 진짜 귀엽더라고 로하 로하 아 이름이 로하에요? 로하? 이렇게 하려고 고마워 불쌍하니까 아니 정로하요? 이름을 아직 안줬어요? 아니 우리 얘기 나온 김에 아니 지난번에 뭐 정수리 똥냄새 이래가지고 지금 불안하니까 아니 지난번에 아니 지난번에 종이에다 적어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직접 적어냈어요. 아니 됐습니다. 제 이름은 정과장님의 아들 정과장님의 아들 알아서 줄테니까 여러분 몇개 좀 적어줘요. 아니 업무시간에 제 이름을 빨리 이름 좀 적어내요. 자 주세요. 아니 이걸 왜 하는거야 지금 잘 됐어. 너무 심한거 같은데 야 박차장은 12개를 냈어요. 저는 외자를 좋아해요 외자 구 좋네 구 정구 그 다음에 마리 정 정말 아 이거 예이 예이 일단 고르면 돼요. 잘하는게 아니라 산이 아 좋은데 정산 색이 정 색 아 이건 좀 왜요? 자를 하지 못하는 정자 아니 정자라는 이름도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왜 정해진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아들 자니까 아들 자니까 정자 그러니까 박수로 뭐하나 아니 조금 이따 저는 애를 더 이상 낳을 계획이 없어요. 같은 쪽으로 박 피었대요. 아 잠깐만 아니 저 안 난데니까 아 멀리 보라고 저 의미가 중요하니까 아 이런거 참 중요하지 미래 지형적인 멀리 봐라 정찰기 찰기 찰기야? 정찰기 그러니까 야 이거 참 좋네 많이 배우라고 많이 배우라고 많이 배우라 학을 써서 정학 정학 아버지 지지가 않으셨으니까 배우비에서도 그냥 짧고 굳게 배우라고 아 그러니까 너도 애 낳으면 너도 인정 많으니까 너도 노인정 어때 노인정 저는 아니 인정 그리고 정가자 인내하라고 해갖고 노린내 그만 좋아 좋아 아이 그냥 무서워드리지 영어로 하나 졌어요 영어로 제가 뭘로요? 애 낳으면 저기 퀴벌 박퀴벌 그냥 퀴벌 에이 저도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애를 낳을 줄이 없고요 박차장 박제 생각났습니다 힘 있는 집안 어때 힘 있는 집안 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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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있는 집안이니까 그만하세요 힘 있는 집안이 되나 정력가가 힘 있는 집안이 힘 있는 집안이 정력가 정력가 정가자 이게 아니고 이게 그냥 서로 그만 그만하세요 박차장 힘 있는 집안이 힘 있는 집안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정가자 저는 얘기를 안 낳아요 저는 저는 애기를 정말 나중앙이 없어요 퀴벌 저한테 좀 화나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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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저는 애를 안 마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박차장 앉으세요 어쨌든 저 이름 좀 잘 정하시고 아 예 잘 정해 줘야지 여기서 마지막이니까 멤버들이 이름 한 번씩 말해줘요 왜였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알아볼게요 그럼 마지막이니까 한번 알아봐요 한 분씩 압수하면서 경유의 말과 좀 한 마디 해주세요 네 또 큰형님이시니까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남은 2주 동안 엑소 멤버들하고 열심히 한 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네 창전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민경아 민경이 민경이 민경아 어 누워 중경아 수고했어 중경아 수고했다 윌리스 수고했어 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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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스는 사회였다 아주 미안합니다 형만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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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갔어 진짜 한 거야 진짜 한 거야